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, 어떤 시점에 불편할 수 있을까,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, 아무것도 안 보이고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플래시 때문에 모든 게 보이지는 않지만, 네, 반갑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는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드려주시면 저희 진행요원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